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경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1년 7월 학력평가 10번 듣기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긴 어떤 대회인 것 같아요. 관에 다음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참가 신청서에 바이올린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는지 이거 확인하고 네 두 번째로 5월 1일까지 등록하면 등록비 할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쭉쭉 자 마지막에 우승자는 이만큼의 만 유로를 이제 받는지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참가 신청서에 바이올린 사진 첨부하여 제출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스크립트 가볼게요. 자 are you interested in showing the word your own original violin? 너는 관심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것에 자 세 개로 보여준대요. 그쵸? 너 자신의 이제 본래의 바이올린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en 그러면 enter the 2021 international violin making competition. 2021년에 이제 열릴 거죠. 그쵸? 국제 바이올린 만드는 거 어떤 그런 대회에 참가를 하래요. enter 하래요. 등록하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뭐 이거 여러분 들으면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뭔가 대회에 참가하라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듣기에서 여러분이 통역가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다 머릿속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해석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 그것은 어디에서 열릴 거냐면 will be held 개최되다죠. 비엔나에서 이제 개최가 될 거래요.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쵸? 자 언제부터?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아직 1번 나오지 않았죠. 그쵸? 자 to enter 등록하기 위해서는 즉 참가하기 위해서는요. submit이라는 건 여러분 제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애플리케이션 하면은 지원서죠. 지원과 애플리케이션 포메 하면 지원 어떤 서 서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지원서를 두 개의 사진을 가지고서 지원서를 제출을 하래요. 근데 뭐의 사진이야 했을 때 너의 바이올린이 부착이 된 언제까지? 자 6월 1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참가신청서에 뭐야? 바이올린 사진 첨부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두 개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럼 1번 지우고 5월 1일까지 등록하면 이제 확인해야 된 게 뭐야? 등록비가 할인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보게 되면은 the element fee element라는 게 여러분 이제 등록이란 뜻을 가져요. 그래서 등록비가요 19유로다. 90유로래요. 그쵸? 그런데 너는 30%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대요. 자 if you register by May 1st 네가 언제까지 register 등록을 한다면요? 그쵸? 5월 1일까지 등록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어 2번도 지워지겠네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자 이제 3번 바이올린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가볼게요. 자 we will not accept 어 근데 accept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요. 받지 않을 거래요. any violins sent by post 어? 뭐예요 여러분? 우편으로 보내진 바이올린들은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답 바로 나오죠. 몇 번이에요? 그치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3번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못 잡았어. 그러면 4, 5번 여러분 들어야겠죠. 자 유명 바이올린 연주자가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지 우승자는 만 유로를 받는지 이거 확인해 주셔야겠죠. 가볼게요. So you must be present in Vienna with your instruments during the competition. 너는 반드시 이제 나타나야만 되는 건데 프레젠트가 이제 나타나다 참석하다라는 뜻이죠. 자 너의 악기를 가지고서 이 경쟁 동안 이 대회 동안 악기 직접 가지고 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a number of 하면 a lot of랑 같은 뜻이에요. 많은 이란 뜻을 가집니다. 유명한 바이올린 이스트들이요. as well as professional violin makers 그리고 또 누구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이제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바이올린 이스트들도요. will serve 뭐로서 역할을 할 거냐면 여기 나오네요. judge 판단자 판사가 심사위원이죠. 심사로서 이제 참여를 할 거라는 거죠. 그 대회에서 그러면 뭐예요? 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쵸? 4번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the winner will receive 10,000 euros 맞죠? 우승자는 만 유로를 받는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so for more details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죠. 방문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잡았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와는 또 다른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요. 2021 international violin making competition. this year it will be held in vienna austria from july 13th to 16th to enter submit an application form with two photos of your violin attached by june 1st the enrollment fee 90 euros, but you can get a 30% discount if you register by May 1st. We will not accept any violins sent by post, so you must be present in Vienna with your instruments during the competition. A number of famous violinists as well as professional violin makers will serve as judges for the competition. The winner will receive 10,000 euros. For more details, visit www.2021vmc.org.